똑바로 앉아. 허리 펴. 전 이런 잔소리 안 해요. 그냥 커블 커블 습관되면 평생 바른 자세 만들어요. 커블! 내 아이 자리엔 커블이 있나요? 하루 종일 집 나르고 하루 종일 운전해도 괜찮다. 난 커블 커블 습관되면 평생 바른 자세 만들어요. 커블! 운전하는 자리엔 커블이 있나요? 아이고 아리야. 아직 안 깔았냐? 뭘 깔어? 난 애들이 진지 깔아줬지. 커블 커블. 습관되면 평생 바른 자세 만들어요. 커블! 부모님 자리엔 커블이 있나요? 뭐? 회사에서 아직 안 깔아줬다고? 8시간은 안 줘서 일하는데? 그래서 우리 회사는? 커블 커블 습관되면 평생 바른 자세 만들어요. 커블! 일하는 자리엔 커블이 있나요?